안녕하세요. 아니야 오늘은 뭐가 다른 밤이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애. 슬프지 않네. 어머 어머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전화해 주셔라. 어머 어머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전화해 주셔라. 아니 답박사. 뭐하나. 자나? 빨리 다시 연구실에서 나와. 일 났어 일 났어. 어 너 자가용 없는 줄 알고 콜택시 그랬어. 빨리 나와봐. 무슨 일이니까 하늘만한 별이 났던가. 웃지 않았지? 저기 보게. 하늘만한 별이 있지. 안 보이는데. 눈 감고 보면 보이나. 잠 깨자. 어 뭐. 어 진짜네. 큰 별이 나타났어. 이건 분명 세상을 구원을 할 왕이 온 것일 분명의. 왕괴들이 최고의 선물을 주면.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좀. 어 난 보여드릴까. 이거다.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것저것. 상취. 두취. 세취. 빵. 두취빵. 두취빵. 빠빵. 산조관나고 물조관인데. 이제 떠나진 비록 끝났군. 자 가자고. 지금. 한도간나고 물도고 왔는데 아휴 이제 눈도 내리네 컵컵 내리네 이게 어쩐다 아 맛있어 아 거참 좋은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풀을 타고 아기 예수님께 가세요 이제 따뜻함을 잊어버리세요 아기 예수님이 최고예요 다 했어 어 진짜래 어디갔지 와 다시 큰별이 나타났다 와 여러분 저녁 이쁘지요 어 별이 멈췄다 저집이 분명해 빨리 가서 예물을 들이세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을 들이네 망국 백성 찬송 드려 만주주 섬주님 좋은 조건 보험 위에 나는 오량을 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의 십자가 지점네 여러분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의 흰수의 동물을 노리는 한 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